남봉이 10마리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라인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으흐흐흐흫 아씨맜 유나땅 발사대요?? 와아아아아씨맜 마무리 그래도 유나땅 발사대 나니지씨맜 와아 도현 발사대 넥클릭 발사대 이해해 씨맜 유나땅 발사대 나니지 씨맜 이런 말까지 드러내대? 와아 야 빈하다고? 지금 골드 골드 4에서 실버 갈뻔 했던 와아 야 승격촌 오른데 세조 해주겠지 탱 대 탱 그 숨막히는 탑에 땀내나는 싸고 해주겠지 아니면 뭘 유답당이 메인 옵션이었어 메인 옵션이었으면 징크스로 대포폼을 해가지고 결승도 했어 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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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시발 바로 정리한 다음에 끝냈겠지 실수였다는 걸로 알았어 오케이